네, 안녕하세요.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돌무치와 도치역을 맡은 하종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날이 옵니다. 군도 밀란의 시대가 개봉을 앞두고 네이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의 무비토크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백성의 적 조윤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저희 군도 무비토크 라이브는 6월 30일 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투령 노사장 대우를 연기한 이성민입니다. 이번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액션 활극 군도의 백미, 액션 메이킹 영상부터 다양한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군도 밀란의 시대의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도의 브레인 이태규 역을 맡은 조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네이버 영화 군도 무비토크 라이브는 특별히 입담의 끝판왕입니다. 김재동씨가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그렇겠죠? 괴력 천보를 연기한 마동석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선정된 분께는 형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명국 마약력을 맡은 윤지혜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인기남 하정우, 강동원, 이성민, 조진욱, 마동석, 저 윤지혜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네이버 영화 군도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요. 사전에 질문을 올려주신 네티즌을 추첨을 통해 생중계 현장에 초대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은 관객분들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씨 언제라고요? 네, 6월 30일 밤 9시에 진행되는 군도 민란의 시대.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네, 6월 30일에 만나요. 다시 할게요. 6월 30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